15점짜리 해서 5문제씩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1회의 기출이죠 1회에서부터 5회까지 기출이 되었는데 업무방법서가 바뀌면서 변화된 내용들은 그 내용에 맞춰서 다 변경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16번 보시면 농작물재해보험 업무 에서 정하는 저가전 종합위험막 C2 가소품목의 저가종류 이후 저가후차가수조사 그 다음에 태풍 강풍에 따른 낙엽률조사 감에 따른 거죠 그 다음에 우박차가피해조사에 방문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학습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학습하면서 중요한 게 서술형 같은 경우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본인이 쓰는 연습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이제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주요 키워드를 정확히 기억하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쓰는 연습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후차가수조사를 보면 저가후차가수조사는 모든 농지에 대해서 모든 가수원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가수원 내의 품종 그 다음에 재배방식 수령별 중요한 건 품종 재배방식 수령별로 나누어서 나누어서 실제 결과 주수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 수학 불능 주수를 파악을 합니다 이걸 왜 파악하겠어요 조사 대상 주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파악하잖아요 이때 품종 재배방식 수령별로 실제 결과 주수에서 우리가 지금 조사한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 수학 불능 주수를 빼고 조사 대상 주수를 선정을 합니다 자 그럼 조사 대상 주수를 구했다면 이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기준으로 표본 주수표에 따라서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표본 주수를 정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거의 모든 종합위험 방식 가수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는 비례해서 배정을 하며 그 다음에 표본 주수는 주수표에서 제시된 값보다 값거나 또는 더 크게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표본 주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라고 조사를 하죠 그리고 나서 조사 대상 주수 표본 주수 잡은 다음에 다 개수기를 이용해서 개수를 하고 나서 리본을 묶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태풍 강풍에 따른 낙엽류 조사 낙엽류 조사 대상 주수 기준으로 그죠 품목별 표본 주수표 그래서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한다는 거죠 그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리본을 묶고 동서 남북 동서 남북 네 곳의 결과지 결과지에서 무작위를 정하여 그죠 결과지 별로 낙엽수와 차겹수를 조사를 합니다 근데 낙엽수와 차겹수를 조사를 할 때 차겹수는 뭐예요 낙엽수를 세는 게 아니라 떨어진 자리 그죠 낙엽수는 입이 떨어진 자리를 세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 낙엽수를 세는 건 떨어진 입을 세는 게 아니라 떨어진 자리를 센다 떨어진 자리를 센다 그리고 사고 당시 착가수 이 부분이 중요하죠 사고 당시 착가수의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율을 곱하여 해당 감수 가실수를 산정을 합니다 자 사고 당시 착가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때 이 사고 당시 착가수가 큰 변화가 없다면 그 전 사고 전에 조사한 적가 후 착가수나 그 전에 이미 조사한 착가수 조사가 있다면 큰 변화가 있지 않다면 조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인정 피해율을 곱해서 우리가 해당 감수 가실수를 구하죠 이때 인정 피해율은 맥스 A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맥스 A가 될 수 있습니다 맥스 A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박 착가 피해 조사 착가 피해 조사는 착가된 가실의 피해 정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해당 피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시기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조사를 하고요 대표 품종 대표 품종 저가하고 착가수 기준 60% 이상인 품종이 있다면 신형을 통해 안 한수이면 생명을 지지원들과 안전한 도전 재생을 잊는것으로 신형을 잊는 걸 형태의 사도에 무형이고 máy고 그 다음 우박 착가수 요청을 받으러 오십시요 신형을 잊지 말아서 대학시 시청을 잊지 말아